화면만 봐서는 몰라. 일단 챙겨서 그쪽으로 와. 빨리. 거기 경찰서죠? 여기 시내병원인데요. 이보! 나오면 내가 이보겠습니다. 난 분명히 얘기했어. 이봐요. 미쳤어요? 이 녀석.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거라. 코드블루! 코드블루! 2층 중환자실 우측 복도 끝! 응급환자 발생! 응급환자 발생! 2층으로 수행하기! 2층으로 수행하기! 둘이 소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정신이 쓰느냐? 편히 숨을 수 있겠느냐? 그러니 아까 내가 그리 뛰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느냐? 놔둬지. 나 그냥 죽게 놔둬지. 그냥 죽게 내버려두세요. 아휴. 오우야! 오. 하라야, 괜찮아? 숨 쉬는 거 어때? 다른 데는 다친 데 없고? 쎄. 왜? 괜찮아? 뭐라 괜찮은 거야, 선배? 심장이 멈춘 것 때문이라면 내 돌려놓기는 했소만. 고맙다는 말은 아니. 이런 미친 새끼.